2024년 새해에는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이 시행됩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등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가 강화되고 전세 사기 예방 등 주거 안정 대책들도 추진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입니다. 시도와 산하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광주 1만 2,760원, 전담은 1만 1,73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보육 관련 지원도 강화됩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9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까지 절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유급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제한도 폐지합니다.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나 손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의 틀을 재구조화하여 대기 수요 없이 모든 희망하는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시행됩니다. 우선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업그레이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1년 이상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최장 40년까지 2%대의 절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년에 3차례까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0만 원까지 국가기술자격증뿐 아니라 어학시험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주거비를 월 20만 원 특별 지원합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시책도 시행됩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을 꼼꼼히 기재하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요건도 강화합니다. 광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월세와 이사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전라남도도 이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